경기 북부의 전부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이 있는 곳 북한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도 사실 맞죠?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 북부의 전부일까요? 밥을 먹고 쇼핑을 하고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는 이 모든 일상 또한 우리의 일부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중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경기 북부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을 때면 항상 저를 신경 써준다고 합정이나 홍대 쪽에서 보자고 해요 이왕 생각해 주는 거 아예 우리 동네로 오라고 하면 또 너무 멀지 않냐고 서울에서 보재요 그리고 거기는 산이랑 강밖에 없지 않냐고 하는데 다 사람 사는 곳이라 놀 곳도 있고 맛집도 있고 그러거든요 친구들도 제가 사는 이 동네를 조금 더 가까이 느낀다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? 경기 북부를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쉼이 필요할 때 찾는 곳 그 첫 번째 장소 양평 두물머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로 옆에 계신 분과 첫 만남으로 데이터를 나왔다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을 제가 자랑하고 싶어요 교통 편의상으로 좋고 서울 근교고 또 사람 인심이 좋아요 사람 인심이 첫째 좋아야 사람이 살기 좋은 거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운전해서 한 두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가까워질수록 이제 점점 강도 보이고 댐도 보이고 좀 자연과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인천 부평구가 차도 많고 좀 사람도 붐비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뷰가 좋잖아요 강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의 좋은 것들을 보면서 좀 되게 힐링을 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전거 타러 여행을 좀 많이 왔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1년에 가을이랑 봄에는 두 번씩 왔었는데 여기서 자전거 타면 되게 좋거든요 양평이 서울이랑 좀 가까운 편이고 가까운 데 이렇게 뭐 이런 좋은 데도 많고 그래서 뭐 약간 일과 휴식을 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서 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서울이랑 가까우면 다 오르더라고요 사계절의 빛을 운전히 간직한 땅 경기 북부 오늘을 살아가는 이의 보금자리이자 어제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이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는 곳 파주 임진각입니다 한 3, 40분 정도 걸렸고 지하철이 잘 연결돼 있어서 오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파주라고 해서 굉장히 멀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멀지 않아서 와서 놀랐습니다 여기를 마지막에 왔던 10년 전에 한 번 왔었는데 다시 와보니까 좀 뭔가 색다르고 바깥 풍경도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고 많이 정돈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허업을 판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건물도 많이 들어오고 곤돌라도 새로 생기고 이러면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또 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관람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임진각 자체가 6.25 전쟁의 역사를 표현한 것 같아서 좀 자랑스럽고 여기 자연에서 함께 있으니까 좀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저희 할머니가 파주에 사셔서 배러 파주에 왔었었는데 이렇게 위쪽에 있는 곳이라 뭔가 자연 친화적이고 막 없을 것 같았는데 도시적인 느낌도 나고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저희 베이시스트 지민석 군과 제가 같은 군악대에 복무를 했었는데 그때 견학으로 와봤던 곳입니다 땅굴 견학을 갔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걸 찾아낸 우리나라 국군 장변들에게 되게 감사한 생각도 들었고 평화롭고 되게 자연 경관이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먼 시간에 달려서 오면 힐링을 받고 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차를 끌고 오면서 중간에 신분증 검사하고 북한 넘어가기 직전 구역도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파주는 사실 항상 올 때마다 자유로가 되게 뻥 뚫려 있고 드라이브하기 좋아서 파주 앞으로도 굉장히 좀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지난 날 이곳에서 버텨온 누군가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그 발자국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꿈틀대고 있죠 폐체석장의 아름다운 변신 포천 아트밸리입니다 저는 항상 포천 숲을 보고 싶을 때 캠핑으로 꼭 오는 곳이어서 오늘 이렇게 또 공연을 하러 오니까 더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남부에 비해서 되게 여유로운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아예 그쪽 외곽 쪽으로만 바로 나가도 도심지당은 완전 다른 분위기가 한번에 향상되니까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숲으로 울창하고 산이 많고 물 좋고 산 좋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여행을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뭔가 가평 양평처럼 엠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설렌다 여름에 수상 레포츠를 즐기러 가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여행을 가야 할 것만 같은 곳 놀러 가야 하는 곳 이런 느낌이 강한 곳입니다 네 저 가평을 제일 가보고 싶은데요 가평에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도 열리기도 하고 여름철에 놀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가평을 제일 가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진짜 미군부대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좀 가면 정말 북한에 가깝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진 않고 그냥 뭐 서울하고 별발이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유와 생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는 훌쩍 떠나지 않아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변화를 맞이하는 곳 있을 건 다 있는 일산 라페스타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약간 거리에 시간을 다 뿌린다는 점이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수도권이지만 약간 좀 더 골고루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안산인데 안산과 같이 일단 평지가 너무 많고 도로가 안산에 비해 되게 넓다 그래서 산책하기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일산 안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굳이 어딜 가지 않아도 일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느꼈던 건데 굉장히 깔끔하고 또 있을 게 다 있고 교통도 되게 잘 돼 있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놀러 갈 때도 되게 많고 그 일산 호수공원이나 여기 라페스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되게 놀기 좋다 그리고 또 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도 어렴풋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변함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천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? 그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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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?